공차, 톨러런스,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바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공차, 톨러런스, 개념, 타입, 파이브, 그, 목, 영, 비, 정의, 그림도해, 목적 및 적용, 기준, 영향인자, 비교, 공차, 톨러런스의 정의, 설계자가 설계 도면에 표기하는 값으로 어느 정도 오차를 허용하는 것인지 표현한 것,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허용오차, 공차 표기 형식, 예, 정치수, 위치수, 허용차, 아래치수, 허용차, 공차, 공차의 목적, 필요성, 시공을 정확히 해도 설계상 정치수와 완전히 같은 치수를 구현하는 것은 어려움, 오차 존재, 설계자가 공식 허용오차, 공차를 기입하여 실시공되는 치수가 특정 범위 내에 있도록 하여 품질 재고, 공차 표기의 기준, 공차 표기는 설계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설계자가 시공을 고려하여 기입, 설계자가 공차를 직접 기입하지 않는다면 KS 규격에서 지정한 공차를 따름, 공차의 분류, 치수 공차, 치수에 대한 범위를 나타내는 공차, 2차원적, 기하공차, 형상에 대한 규제 범위를 나타내는 공차, 3차원적, 다시 공차, 톨러런스, 개념, 타입 5, 그, 목, 영, 비, 정의, 그림도해, 목적 및 적용, 기준, 영향인자, 비교, 공차, 톨러런스의 정의, 설계자가 설계 도면에 표기하는 값으로 어느 정도 오차를 허용하는 것인지 표현한 것,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허용오차, 공차 표기 형식, 예, 정치수, 위치수, 허용차, 아래치수, 허용차, 공차, 공차의 목적, 필요성, 시공을 정확히 해도 설계상 정치수와 완전히 같은 치수를 구현하는 것은 어려움, 오차 존재, 설계자가 공식 허용오차, 공차를 기입하여 실시공되는 치수가 특정 범위 내에 있도록 하여 품질 재고, 공차 표기의 기준, 공차 표기는 설계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설계자가 시공을 고려하여 기입, 설계자가 공차를 직접 기입하지 않는다면 KS 규격에서 지정한 공차를 따름, 공차의 분류, 치수 공차, 치수에 대한 범위를 나타내는 공차, 2차원적, 기하 공차, 형상에 대한 규제 범위를 나타내는 공차, 3차원적 그럼 오늘이 이만 끝!